민호의 송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느낌이 회장님 느낌이에요. 되게 부티라는 LA 할아버지. 부티라는 LA 할아버지. 혈핀 많이 받으세요. 민호랑 한해는 또 예전에 연습생 때 왜 이론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사연이 있어요. 되게 많이 했나 봐, 거기. 어때요? 민호 씨는 예능 선배로서 한해 놀토의 활약상 쭉 보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사실 한해 형이 놀토에서 활약을 좀 많이 하면서 약간 좀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과분한 사람? 과분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가 참 힘든 건데, 과분하다. 진짜 친한가 보다. 특히나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약간 훈훈한 훈남 이미지로 좀. 훈남 한해죠? 네, 훈남 한해로 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는 딱히 잘. 근데 너도 옛날에 뭐 이상했잖아, 약간. 우리 같이 용됐잖아. 그치, 그치. 우리는 그래도. 요! 됐다. 둘이 같이 용됐다고. 힌트 없어, 2배. 어, 민호. 보청기 배터리. 보청기, 보청기 배터리. 보청기? 세훈 빨라. 세훈 빨라, 세훈. 세훈 빨라, 세훈. 세훈, 3,2. 잠깐만. 쉿아웃! 야! 보청기 배터리 실패! 야 보청기 배터리는 뭐야? 배터리는 뭐가 생각하잖아 아니 선생님 아니 어떻게 보청기 배터리가 나와 오늘의 1분 보청기 배터리 보청기 배터리까지 나온 상황 문제! 주세요! 쏭! 이거 5타 난 것 같아 실패! 트레이 투! 갑자기! 붕 뜬 사이즈 실패! 갑붕싸 분위기 사이즈인다랑 비슷하잖아요 자 요즘 10대들이요 정말 많이 쓴대요 10대들이 영어 들어가요? 이게 영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헷갈리긴 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동작 힌트 쏭! 갑자기 붕어빵 야 이거 놓치면 안 돼 나 지금 난리 났어 이거 놓치면 안 돼 갑자기 붕어빵을 어떻게 싸줘 실패! 실패! 대단한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두 글자입니다 붕어빵이 아니예요? 붕어 하나만 더 갑자기 붕어 싸간다? 갑자기 붕어 싸간다? 우리 자꾸 싸가야지 실패! 뭐야? 붕어사이트다 갑자기 붕어사이트 갑자기 붕어사이트 실패! 붕어 싸 싸가 뭐야? 자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민호 민호 갑자기 붕어 싸먹고 싶다 싸먹고 싶다 실패! 90% 진짜 비슷한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붕어들어 하는 게 몇 개나 있어 대기업 제품? 대기업 제품? 대기업 제품이야 대기업 제품이야 대기업 제품 있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야 대기업 엄청난 시험이야 형 100% 먹어봤어 100% 이걸 못 먹는 사람 없어 태어났으니까 붕어는 사람 없어 지금은 좀 안전하네 아! 왔다! 야! 야! 외쳐 갑자기 붕어 싸먹고 어? 싸먹고 동현! 먹고 싶다 전화! 자 이렇게 해서 민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붕어 싸먹고 먹고 싶다 갑분싸가 유행이니깐 갑분싸에요 갑자기 붕어 싸먹고 먹고 싶다 어이 민호 네 오늘 레전드 많이 나왔어요 너무 웃기다 별로 안 좋아한 아이스크림이야 보청기 보청기 배터리 보청기 배터리 보청기 배터리 보청기 배터리 대박이야 어깨 좀 펴고 드세요 왜냐면 회장님이 사업 잘 안 돼서 계속 몰래 그런 느낌을 살짝 마음이 좀 아파요 천천히